데뷔 때 했던 자기소개들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앨범 타이틀명이 타임스리트라서 약간 옛날로 돌아가는.. 데뷔 때 뭐였지? 약간 쭉 뼛 걸었어 그때는 자신감도 없었고 내성적이었고 약간 서유스는 살짝 뒤에 서 있었어요 맞아 맞아 아 진짜? 제가 자기소개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새로 들어온 멤버 규현입니다 아 샀네 샀네 흐름 들어온 멤버 눈도 그렇게 숫자 맞먹고 맞아 맞아 눈빛 들어와서 한다고 안녕하세요 규현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나는 서로 그렇게 친해지고 이런 멤버들을 잘 추천드렸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그 열두명이 나를? 저도 그렇게 얻고 잘 연결됐습니다 잘 연결됐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새로 들어온 멤버 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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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